자 아까 시작 때 사실은 애초에 말을 하고 지나가긴 했습니다 하락세 원인이 무엇인가? 1번 그냥 사람들이 돈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안 넣고 있다 2번 아까 나 말했던 마운트곡스로 인한 뭐랄까 보상 물량에 대한 덤핑 우려가 지금 시장에 파다하다 3번 물가라든지 매크로 지표가 생각보다 순순히 그렇게 금리이나 안해줄 것 같다 이런 건데 어느 게 지금은 되게 전체적이겠지만 좀 주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하이어폴롱어가 우리가 앞으로 장기간 경험해야 될 있어야 될 환경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영향받는 투자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잘되는 데 투자해야 돼요 잘롬, 잘되, 잘롬 갈 투자하면 벨롬데레 투자하고 벨롬데레 투자 그래서 주식투자가 성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너무 돈을 잘 벌잖아요 저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그런 데에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투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딥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들여다보면 지금 1월달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고 3월달까지 급하게 가격이 올라서 7만 3천불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반감기가 왔어요. 4월달에. 그 다음에 쭉쭉쭉 흘러내리고 있단 말이죠. 그 흘러내리는 동안 7만 불의 벽을 5번을 터치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문을 똑똑 두려웠는데 안 열어주더라고요. 네. 근데 계속 저항선을 못 뚫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 안 움직인, 한 번도 비트코인이 안 움직인 장기 투자자 물량이 그 7만 불에 가까이만 가면 움직여서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8천 비트코인이 들어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움직인 비트코인 지갑도 얼마 전에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2천 비트코인 들어있는 지갑도 5년 만에 움직이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뉴스가 나와요. 이런 매도 세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7만 불에서. 이게 미증류의 사태예요. 지난 3번의 반감기에서는 이런 물량이 나오지 않아요.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얼마 안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왜 나오느냐? 6만 9천 불이라는 정고점을 이미 뚫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이 샘버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7만 불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7만 불을 쉽게 뚫기 어렵겠구나. 이런 물량이 있다 보니까. 근데 반대편에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빠질 때마다 계속 주워 담는 고래 지갑들은 여전히 있어요. 또 한 천 비트코인 이상 있는 들어가 있는 지갑이 고래 지갑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글래스노드에서 분석자료 주관으로 내는 걸 보면 이 고래 지갑들이 계속해서 보유량을 늘리는 거는 계속 보여요. 그리고 싸질 때마다 반드시 삽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12일에, 6월 11일에, 5월 미국 CPI 발표됐을 때. 발표 전날이에요. 그 전날 24시간 동안 2만 600 PTC를 이 고래 지갑들이 또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이렇게 가격 빠질 때마다, 5월 CPI 나오고 가격 빠졌거든요. 그럴 때마다 조용히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지난 3번의 반감기와 또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혼재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지금 팔고 있는 장기 투자자들과 똑같이 행동을 할 것이냐, 혹은 ETF 투자자들처럼 잠깐 관망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패턴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고래 투자자들처럼 행동을 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안 파는 고래들한테 따라갈 것 같습니다. 더 사는 거죠. 안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빠질 때마다, 가격이 빠질 때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라이티지가 말씀드렸잖아요. 4월에서 6월 기간 동안 6% 빠질 동안 11,900개 비트코인 더 샀고, 그런 거를 우리가 따라가면 전혀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또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미국의 대선 결과라든가 채굴 산업이 AI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주목받을 분명히 그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가격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쌓을 때마다 매집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마이크로 스트라이티지가 산다는 얘기 나올 때 따라 산다, 이런 분들도 댓글에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패턴은 없다고 하시지만, 그런 투자 결정들이 이유는 아마 내부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마이크로 스트라이티지의 제가 알기로는 투자 담당 임원이 한국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성함 자체가 한국인 성함을 갖고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인지 뭔가 함께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믿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라이티지 월드라는 행사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5월달에. 거기 이제 출연하시는데, 딱 봐도 한국 사람이고요. 성함, 성씨도 한국성인데. 아, 그래요? 네, 한 번 국뽕을 한 번 맞으면서 따라가 볼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농담입니다. 자, 다음 장 보면, 아까 초반에 저희 말씀드린 대로, BTC가 14만 2천 개에 대기 타고 있고요. BCH가 14만 3천 개. 물론 BCH를 가지고 폭탄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물량은 많지만, 단가 자체가 훨씬 작으니까. 근데 이제 BTC가 14만 개가 풀린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퍼드가 있다. 그래서 이 10년 묵은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한 번 정리를 해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이게 호재인가 악재인가, 그거를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네, 14만 2천 개가 한 번에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건 오히려 채권자들이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되찾을 수 있게 됐으니까, 오히려 호재로 우리가 인식하고, 축하해주고 넘어가자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그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힘드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이분들이 보상받기까지 10년이 걸렸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코인 관련된 피해자가 생긴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10년 만에 보상받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인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당연히 뭔가, 그래서 아마 그 해지펀드들의 염가에 자신의 채권을 판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60% 원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 원가에 한 60-70% 정도만 받고, 바로 현금을 하신 분들도 꽤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못 견디는 거죠. 뭐 상황이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해지펀드나 엘이 같은 곳들이 비트코인 채권을 사서 지금 가지고 있을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바로 물량이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저는 봅니다. 기관 입장에서 팔 테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건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맞습니다. 참고로 FTX 관련된 보상 물량, 보상 신청하는 것들에 대한 채권도 지금 거래가 완료되고, 몇 퍼센트 받은 채권 뭐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량도 조만간에 나오게 할 텐데, 그런 보상적인 측면이 한방에 이제 14만 개가 시장에 나온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14만 개 정도면 ETF가 잘 나갈 때 하루에 만 개까지, 만 개 넘게 매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한 10거래 정도 물량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ETF 쪽에서 소화가 가능하다. 그렇죠. 시장에서 다 받아줄 수 있다. 맞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도 저 중에 한 10% 정도 차지해 줄 수 있고. 그렇죠.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까 23만 개 정도 됐었나요? 그렇죠. 뭐 그 정도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거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추매를 할 때 한 1만 2천 개씩 한다고 하면, 뭐 기업들이 좀 사고 ETF가 매수를 하고 이러면 14만 개 정도가 풀로 그냥 다 시장에 나와도, 이게 리테일에서 해소가 가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고, 만약에 블락티를 해갖고 아까 해지펀드에서 매입했다고 하시는데, 조금 값싸게 나오면 또 금방 팔릴 것이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통받으셨던 피해자분들이나, 이제 해킹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에 대한 보상은 축하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악재의 해소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저희는 조금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뭐랄까, 긍정론에 가까운, 이건 호재죠? 호재를 제가 하나 오늘 글고 왔는데, 오늘자 뉴스예요. 아까 저희가 뉴스가 나갔는지 확인을 못했었는데, 블랙락의 글로벌 할당 펀드에 아이비트가 편입이 됐는데, 4만 3천 주의 아이비트 ETF를 편입했다고 오늘 아침부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의미부여를 하는 뉴스가 되겠었는데, 어떤 겁니까? 뭐, 이 블랙락은 연기금을 대표적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많은 상품을, 많은 투자 운영 상품을 제공하죠. 그리고 글로벌 할당 펀드라는 거는 좀 지정학적인 어떤 테마가 들어가 있는 그런 펀드예요. 그래서 지정학적인 위기랄까요? 아니면 지정학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보고 분석해서 잘 될 것 같은 것들을 펀드에 담는 거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 블랙락의 담당자가 얘기를 한 게, 이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글로벌, 어떤 옛날 같으면은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가 다 연결되는 그런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좀 국유, 국지화되는 그런 움직임. 미국은 미국 따로, 중국은 중국 따로, 러시아는 러시아 따로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깨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자산이 좀 주목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비트코인으로 접근을 한 거죠. 이 글로벌 얼로케이션 펀드에 비트코인 ETF를 담았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본인들이 봤을 때 지정학적 자산으로서 가치가 인정되고, 그리고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전 세계 글로벌에 균등하게 판매되는 리테일용 펀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락의 판매 펀드 중에서 상당히 리테일에 최대한 가까운 펀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고,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를 들어 펀드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이런 소매 판매 펀드, 리테일 펀드에 대한 수요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매수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 저희가 기사를, 별록미디어 저희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ETF가 출시될 때부터 있었더라고요. 있었어요. GAF가 얼마나 소매 판매 펀드용으로 ETF를 가져갈 것이냐, 그런데 블랙락이 자기들이 가진 ETF를 펀드용으로 할당을 해서 매수를, 어차피 팔려면 자기 걸 사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ETF를 가져갔다. 이런 것들이 오늘 오전장에 있었던 호재였고, 오늘 조금 이게 많이 퍼지지는 않았던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유의미한 걸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불리온팡님이 제가 카스파를 좀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소개를 세게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이미 다 올리셨군요. 저희도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볼 테니까, 도배는 잠깐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도배라고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워낙에 많은 분들이 코멘트를 못하게 쭉쭉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뉴스이기도 하죠. 뭐, 우리가 언제부터 대선 레이스, 크리프토 얘기하면서 봤냐.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게요. 백군종인사는 누가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요? 솔직히! 난 미국인 아니잖아. 뭐, 저는 왼쪽에 계신 분. 왼쪽에 계시는 분. 저의 왼쪽일지, 화면의 왼쪽일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맞춰있습니다. 저일 수도 있고. 아, 이렇게 보면 바이든일 수도 있고, 저 왼쪽은 트럼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반전돼서 보이시니까. 혹시 손가락을 이렇게 하신 분일까요? 이렇게 뭘 들고 있는 분일까요? 손가락을 접고 계신 분. 손가락을 접고 있다. 둘 다 접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권 색깔 무슨 색이시죠?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죠. 최근 거 나온 걸로.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권자가 아닌 걸로 확인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 집권 시기에 그때 당시에 공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공약 이행률이 23%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프로크립토 성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이게 워낙에 낮은 공약 이행률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메이드 인 USA로 만들겠다는 그런 자신 있는 액션들이 솔직히 저는 좀 못 믿었기도 합니다. 어떻게 좀 이게 진실성이 있다고 보이세요? 그의 진실성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정치인들의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가격의 메인 드라이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현상을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어떤 근거에 깔려있는 지금 상황을 우리가 알자라는 겁니다. 저분은 당연히 말을 잘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트렌드가 움직일 거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바이든은 본인의 의지와 액시를 통해서 집행하는 행정 방향을 봤을 때는 그립토를 그락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불순한 세력, 불온 세력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런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약간 마음을 고쳐먹거나 그래도 억지지만 정책적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충분히 그렇게 가고 있고요. 결국 암호화폐, 이런 선거 자금도 받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도록 SEC를 압박한 것도 결국 저는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어떤 압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민주당의 압력이라기보다는 그래서 프로크립토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완전히 프로크립토로 외치고 있는 트럼프 쪽과 경쟁을 할 수 있게끔 자신들의 밑바탕을 깔아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재선이 되면 또 반크립토 쪽으로 많이 돌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하원에 보면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은 굉장히 친크립토로 많이 돌아서 있는데 중진 의원들이 여전히 아주 싫어합니다. 암호화폐를. 특히 상원에 있는 카말라이리스 부통령이라든가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해야 된다. 미국에서 보유조차 못하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은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고 정권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런 한은 암호화폐는 미국에서는 또 규제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지부진실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조금 더 규제화나 아니면 친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이 조금은 더 속도를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참 재밌는 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치권, 자기의 제지자들이 벌였던 국회 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회 홍력 사태 관련한 수사를 받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을 때 크립토 관련된 내용도 가끔 나왔었는데 그닥 친화적이지 않았어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최근에 약간 크립토 뽕을 맞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자기를 통해서 기부금도 지금 받지 않습니까? 뭔가 돈 맛을 크립토로 보고 크립토의 위력, 크립토 커뮤니티의 위력을 실제로 첫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크립토 모르던 사람이 진짜 빨리 송금되네? 이런 거 한번 겪어보면 이거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하던 거 하니까. 약간 트럼프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누가 빨리 메타마스크 하나 만들어줘봐라. 전송이라도 한번 해보게끔 혹은 자기 NFT라도 하나 인쇄해서 사무실에다 붙여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보시면 나이가 둘 다 상당히 많다라고 서초동아이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78세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81세입니다. 엄청나게 나이가 많으시고 저희 아버님 세대보다도 더 나이가 많으신데 오늘 토론회 자체에서는 두 분 다 정정하신 모습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우려와 조금 방향성이 같은 쪽으로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좀 더 보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승자를 가리자면 왼쪽? 근데 진짜로 다 의견이 잘하더라고요. 근데 트럼프가 재밌는 거는 자기가 빅토리 했다고 성명서를 제출했어요. 성명서를 냈습니다. 아 또 그런 언론 플레이를. 네. 그런 걸 잘하는 양반이에요. 위에서 불리온평님이 자기 도배하셨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죄송할 것까지는 없어요. 저희가 많은 소통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희가 죄송합니다. 자 트럼프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뭐 왼쪽에 있는 손가락 접으신 분 얘기를 계속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프로크립토다.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을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온 겁니까? 본인의 이제 별장이죠. 말하려고 라고 하는 별장에 이렇게 비공개 회담을 가졌어요. 라이엇 블록체인이라 라이엇 플랫폼이라고 하는 미국 내에 있는 채굴업체. 그리고 클린스파크도 채굴업체입니다. 클린스파크는 원래는 에너지 개발 회사였는데 비트코인 채굴 회사로 전향했고요. 이런 한 10개 정도 되는 회사들을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비공개 회담을 가졌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이제 제 입장에서 비트코인의 입장에서 단순히 트럼프가 비트코인은 어떤 대선에 활용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끌어놔서 정치 후원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얕은 정도의 어떤 성향을 보이는 거랑은 좀 더 깊다. 그보다는 좀 더 깊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생각보다 이거 심각하다. 조금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코인베이스 대표도 갔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플루언서들 있죠. 크리프트 업계의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냥 어떤 만찬을 했다고 하고 그거를 그냥 사진 찍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산업에서 종사 산업에서 이 산업을 이끌어가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의 대표들. 사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회사 이름들도 다 처음 들어볼 거예요. 누가 보시면 저 라이엇 플랫폼이라는 것이 게임 회사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라이엇 게임 유명하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비공개담을 했다는 거는 조금 전무후무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CNBC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를 했고 제가 그거를 자세하게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오늘 가져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전형적인 트럼프의 기념촬영 자세이거든요. 저 정자세가.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촬영을 하신 것 같은데 기사를 보니까 또 말하려고 했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 플로리다에 있는 별장의 이런 채굴업체들이나 관련 크리프토 종사자들을 불러 모아서 의견을 청취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트위터나 이제 뭐 언론사 중에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회사가 있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의 암호화폐 캠페인 관련된 내용을 후원하고 있고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거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더라고요. 이 자리에도 갔었어요. 그 비트코인 매거진 데이빗 베일이라고 하는 대표가 또 btc미디아인가요? btc.com? 아무튼 거기도 채굴 기업을 운영하거든요. 그렇죠. 자회사로서. 그래서 같이 갔더라고요. 일단 뭐 채굴 합체를 왜 만났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된 트럼프가 했던 내용을 복귀를 해보면 Made in USA라는 게 딱 붙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마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인데 그게 Made in USA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한 2, 3주째 했거든요. 그러면서 채굴 합체를 만난 거잖아요. 다음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본인의 이제 트루스 소셜이죠. 본인이 만든 소셜미디어에요. 아 이거 X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똑같은데?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겁니다. 뒤에 있는 문장만 보면은 우리는 남아있는 비트코인이 전부 미국에서 만들어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It'll help us be energy dominant.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 산업의 어떤 승자가 되도록 이게 도와줄 거다. 비트코인 채굴을 도와줄 거다. 우리가 에너지 쪽에서는 먹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위에는 바이든 욕도 하고 CBDC 욕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치고 이거는 근데 이제 에너지 산업의 우리가 강자가 되기, 승자가 되기 위해서 왜 비트코인 채굴이 필요한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반향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포스트가. 중간에 이제 차이나, 러시아 이런 거 나오는데 Radical Communist 나오죠. 굉장히 도날드 트럼프스러운 그런 트윗 아니고 뭐라고요? 트루스 소셜. 트루스 소셜에 있는 포스팅인데 결론은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을 통해서 메이드 인 USA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구에서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미국이 다시 그레이트 어게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죠. 뭐 이런 요지인데 뭐 진짜 빠진 건지 아니면 누가 옆에서 써주는 건지 아까 그 비트코인 매거진 누가 옆에서 뭐 메모장으로 써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요지는 상당히 강력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만약에 미국인이면 찍었겠습니까? 어 뭐 저 같으면은 고민 지금 3초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요 마라톤 디지털이에요. 이게 그날입니다. 마라톤 디지털 주가와 나머지 4개 기업들이 더 있습니다. 클린 스파크, 라이엇 플랫폼 아까 소개 드렸죠. 그 다음에 헛 에잇이라고 하는 캐나다 회사인데 여기도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팜이라고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채굴기업. 이날 다 주가가 날아갔습니다. 이게 하루 주가 움직임이에요. 그러네. 6월 11일에 트루스 소셜에 올라오고 이게 원데이라고요? 네 원데이입니다. 6월 12일 그 다음 날. 13일인가요? 네 13일이군요. 6월 12일에 트루스 소셜에 올라오고 6월 13일에 열리자마자 저렇게 채굴기업들 주가가 날아간 그 모습입니다. 뭐 더 날아간 기업들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 5개밖에 여기 차트에 넣지 못해가지고 넣지 못했는데 미국에 있는 채굴기업들 주가가 그때 많게는 30%까지 올라간 기업들도 있고 좁게 올라간 데는 저 마라톤 디지털처럼 3% 정도 올라간 기업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한 거예요. 비공개 회담이라는 뉴스 자체가 그리고 채굴기업들이 앞으로 사업성이 좋아질 것 같고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이런 희망이 커진 거죠. 참 재밌네요. 비공개 회담을 한 사실이 뉴스에 공개적으로 알려져서 그 비공개 회담 때문에 주가가 상장된 공개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호기로운 뉴스로 시장이 받아들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장 보면요. 이게 비트코인 마이너 앳 도널 클라우스 도르 이벤스 이게 폐쇄적인 비공개 만찬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애 전쟁에서 쓸 수 있는 최강의 무기는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이 도와줄 거라는 군비 경쟁, 패권 경쟁을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중국이죠. 대표적으로 펼침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엄청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오갔다는 거예요. 제목 잘 쓰셨네요. 기자님이. CNBC 기사인데 CNBC 기사가 다 인터뷰입니다. 회담에 참석했던 채굴기업 대표들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기자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긴 장문의 인터뷰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전쟁에서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요지만 말씀 주시자면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AI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연산과 개발과 LLM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유지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많은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사용할 전기의 상당히 많은 퍼센트죠. 제가 기억해서는 9% 정도인데 2030년까지 미국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의 9%가 데이터 센터에 사용될 거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앞서 나가야 됩니다. 미국의 칩 개발 경쟁력. 미국에서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생산은 다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왜냐하면 경쟁이니까. 두 번째 에너지 산업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 전기를 자급자족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은 지금도 자급자족을 하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이 칩을 만들고 돌리는데 막대한 일렉트리 액세티가 들어가니까 필요하다. 그렇죠. 막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 그 두 가지 골이 있는데 거기에 비트코인이 둘 다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드릴 거예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거 이제 선거 기부금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진은 좀 잘 못 찍힌 것 같아요. 좀 많이 나이가 들게 나오신 것 같은데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말라라고 플로리다 별장에서 있었던 그런 비공개. 만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작게 보이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선거 기부금 관련된 이야기. 비트코인이 중심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 채굴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음 장 볼게요. 많이 나이 많이 드셨네요. 78세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얼굴이 좀 드러나네요. 네. 사실은 저 사진을 보면서 예전 사진과 구글 이미지 찾으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최근으로 솔팅하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영원히 그렇게 계속해서 방부제처럼 있을 것 같더니. 물론 관리를 엄청 받으시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와이프 분이랑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이 나이가 드셨다.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보죠.